자 아이고 이거 동명사의 수거표현 이거는 뭐 그냥 할게 없네 굳어진 표현이야 굳어진 표현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be excited about ing ing가 동명사라는 거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되기 때문에 항상 동명사 이런거 they were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their favorite actress 그들은 정말로 excited 뭐뭐에 대해 흥분했다 뭐야 meeting 만나는거에 대해서 흥분했다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어 배우 그저 they they 주어죠 war 동사죠 excited 보호야 보호 평용사 보호기 때문에 이렇게 쳐야 돼 그저 about meeting 이거 전부다 전치사고 묻거나 그 다음에 their favorite actor 그들의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뭐야 배우 사실은 their favorite actors는 meeting 이라는 동명사의 나름대로의 목적어야 그죠 그런데 그냥 수식어야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는거니까 근데 이게 수식어잖아 그죠 they were excited 그들은 흥분했다 몇 형식 3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아 이거 색깔이 잘 안되네 요게 요렇게 여기는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요거는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 왜 꾸며주는 말을 여기서 about meeting their favorite actors 한꺼번에 안 묻고 따로따로 묵었냐면 구 를 나누기 위해서 더 세분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나눠지면요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을 그 뭐냐 이렇게 문장에 대한 그 뭐랄까 이렇게 음 음 꾸며주는 거에 이렇게 트리 처럼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 데이 이제 원래 문장이 이거잖아 데이 워 excited 이 문장이 원래 뼈대잖아 뼈대 그죠 really 정말로 really는 어디에 붙는 거야 really 정말로 really 흥분했다 really는 여기 really에 붙겠지 얘기죠 그죠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또 about about meeting 만나는 거에 관해서 그죠 이 두 개가 여기다 붙겠지 이렇게 붙겠지 그 다음에 meeting 이 만나는 건 누굴 만나는 거야 자 their favorite actress 요게 붙겠지 그죠 자 그들은 흥분했다 정말로 흥분했다 정말로 흥분했다 만나는 거에 관해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이런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해석이 그대로 잘 되는 거고 뼈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살을 붙이면 되는 거 살을 붙여 알겠습니까 자 be about ing 몸을 잘한다 be interested in ing 이런식으로 밑에부터 볼까 be responsible for ing be surprised at ing be tired of ing be worried about ing 그 다음에 feel like ing look forward to ing 뭐뭇을 고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무척이나 기다렸던 기다린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look forward to ing to가 나왔다고 해서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on arriving here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런 뜻이야 thank you for ing thank you for inviting us 또는 나를 초대해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bject to 아니 to가 들어갔다고 해서 동사 원형이 오는게 아니라 ing 가야 돼 they object to inviting him to the party 그 파티에 그를 초대하는 것을 object 방해 반대했다 그죠 수거 표현 두번째도 마찬가지야 be busy ing 뭐뭐 하느라고 보다 be worth ing 할만한 가치가 있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런거 잘 나오겠지 같은 말이야 반드시 해줘 he couldn't help admitting his worth 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겠지 he couldn't but admit his worth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go ing 그 다음에 have trouble have difficult have hard time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have trouble 대신에 difficult hard time 어려운 시간 문제 뭐 이런 거야 뭐뭐 하는데 그런 시간을 겪었다 he had difficult learning math 수학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what about how about ing 뭐뭐 하는거 어때 it is no use it is no use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regretting about failing the exam 시험에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미 엎드려진 무리잖아 need ing 뭐뭐 할 필요가 있다 spend 돈이나 시간이 와야 돼 돈이나 시간 그거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소비했다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it is impossible to 동사원형이에요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deny 부인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부인할 수 자체가 없다 관용 표현은 그냥 같이 했어요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자식 없으니까 아 몽땅 싸그리 다 암기 하세요 아 아 아 아